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GridView Advanced Excel 다운로드 함수의 Custom to Data Type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GridView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때 인프 타입이 커스텀이고 데이터 타입이 넘버 앤 셀의 데이터를 숫자로 인식하여 엑셀에서 숫자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ustom to Data Type 옵션을 True로 설정하여 Advanced Excel 다운로드 함수를 실행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GridView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스펜스 컬럼은 데이터 타입이 넘버이고 인프 타입을 커스텀으로 지정하여 디스플레이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리거 버튼의 온 클릭 이벤트는 Advanced Excel 다운로드 함수를 실행하되 Custom to Data Type 옵션은 False입니다. GridView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엽니다. 익스펜스 컬럼의 데이터에 대해 엑셀의 썸 연산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연산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숫자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Custom to Data Type 옵션을 True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엑셀 파일을 엽니다. 동일한 익스펜스 컬럼의 데이터에 대해 엑셀의 썸 연산을 실행해 봅니다. 연산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합계가 구해집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셀 파일을 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